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협상을 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이번 주 목요일 총파업을 예고했죠. 일부 병원들이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내일이 수술인 환자들까지도 말이죠. 응급수술을 제외한 예정된 수술까지 다 미뤄지고 있는 건데 파업이 감행될 경우 의료 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병원 앞 도로에 사슬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침대에 실려 나온 환자가 대기하고 있던 구급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부산대병원은 총파업을 앞두고 입원 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병원청은 중증 환자나 산모, 유아 등을 제외하고 일반 병동에 있는 환자를 협력병원으로 전원하거나 퇴원시키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퇴원 조치에 환자 가족들은 당황한 기색이 영역합니다. 국립암센터도 환자를 선별해 퇴원 조치하고 있고 이번 주부터 새로운 환자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인력 확충과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 파업엔 필수 의료인력과 의사를 제외한 역대 최대 규모인 조합원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의료대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